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갭투자와 법인 설립 형태의 투자,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바잉 심리 확산 등을 꼽았습니다. 김 차관은 6.17과 7.10 대책으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임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입법이 최근 완료되며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세법 때문에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기한이 말소되며 해당 주택도 상당량 매물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